마음 AI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얘들이 신규 사업이 가장 중요하죠. 이 마음 AI가 원래는 챗봇도 엮이고 했죠. 클라우드형으로 챗봇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 납품을 하는데 피사라고 하죠. 제가 오픈하는 게 좀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얘들이 챗봇 사업을 확실히 24년에 활성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AI 테마 돌 때 또 교육 테마 돌 때 이미 정권 자체가 정책을 아예 AI 쪽으로 교육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등등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AI 상용화 기술 이런 것도 현재 삼성전자에서도 AI 관련 핸드폰과 노트북 다 출시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현재 이 AI도 엔진이 필요해요. 우리 검색엔진 네이버처럼 이런 AI도 엔진이 필요한데 이 다른 회사의 채티피티처럼 이런 타사 AI 엔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얘들이 통합 AI 플랫폼 서비스를 현재 가입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또 회사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3,500개 회사에서 마음 AI의 거를 좀 쓰지 않을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적자가 유시되고 있지만 지금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오는데 아니 코싹 종목은 이제 4개년 연속이면은 적자 기술 나오면은 관리 종목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연결인지 여기가 연결인지 별도인지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별도였을 때 이런 수치가 찍히면요. 이거 내년에 바로 관리 종목입니다. 그런데 연결이면은 말 그대로 직전에 이거 보세요. 직전 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늘어났으면 적자이라도 그런데 줄어들었죠. 그러면 2022년 자체는 흑자가 플러스 13억이 나서 적자 68억에서 50억으로 준 거예요. 결국은 흑자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4개년 연속 적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 안 돼요. 이런 것도 모르고 관리 종목 된다라는 유튜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주식의 기분도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주는 정보가 생각보다 유튜브에 많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 특히 얘들이 또 신사업을 진행 중인 게 WRV라고 해가지고 월드 모델 포 로보틱스 이런 건데 있는데 아무튼 이게 텍스트랑 이미지 이런 비디오를 또 얘들이 멀티모델로 학습을 또 해요. 딥러닝이라고도 하죠.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만들어만 놓으면 알아서 성장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금방금방 출시가 되고 특히 주차장 이동식 충전 로봇 이게 또 뜰 거예요. 조만간 거기 또 수혜주가 마음 AI예요. 전기차가 주차장이 돼 있으면은 꼭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데에서만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차장에 주차만 하면은 이동식 충전 로봇이 바로 충전을 하러 간다. 전기차를. 그러면은 전기차 보급률도 올라가고 당연히 마음 AI가 부각을 받을 거예요. 이 정도의 호재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확신이 더 필요한가요? 그리고 간단히 제가 목표가 손절가로 말씀드릴 건데 딱 여기예요. 단기 지지로 봤을 때 2만 4천 4백 원이긴 한데 꼬리를 길게 그리고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절가는 2만 4천 원까지 잡고 여기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손절하기 없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꼭 손절을 일찍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목표가로 갈 때는 이거 W패턴 가면요. 3만 5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문제는요. 이 목표가 손절가는 현재 차트에서 봤을 때고 문제는 이 대응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당가 이 평당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져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가격대별 대응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대별. 여러분들 평당가별. 아마 막상 근데 목표가 뭐 손절가 이거 근처에 갔을 때 아마 머뭇거리는 분도 많을 거예요. 또 이거 부분도 다르고 제가 또 영상 안에서 100% 여러분에게 오픈하지 못한 정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민감한 정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싹 다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아는 정보가 되어버리겠죠. 정보의 희수성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돈 벌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정보는 다 못 알려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께 제가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여러분들의 평당가에 맞는 대응 전략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 AI 가격대별 대응 전략 가격대별 대응 전략과 이 녀석의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 제가 딱 필요한 분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간단히 개인정보 오픈해둘게요. 여기에 이렇게 마음 AI 딱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별 평당가 평당가별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오픈하지 못한 정보 이런 걸 제가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마음 AI 딱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상황별 가격별 대응 전략 그리고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산프로티비, 선대인, 배경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당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너무 많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